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1년 4회 대기환경기사 법규 기출을 보도록 할게요. 81번 문제, 환경기술인 준수사항이죠.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해설에 있는 내용 여러분,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확인을 해주시고 지금 보니까 운영기록은 사실의 기초에서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을 했으면 환경기술인이 해당 사업장에 번갈아 가면서 근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해야 돼요. 둘이 있으면 한쪽에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3번 정상 가동하여 배출 허용이 맞아야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자가 측정을 할 때 사용한 여과지는 공영시험 기준에 따라서 시료, 채취, 기록지와 함께 뭘로? 날짜별로 보관하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세요. 82번 자, 요게 여러분 문제가 참 길죠. 그죠? 우리 부가금 징수위에 분할 납부 및 징수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냐면 배출부가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판인 거죠. 앞에 거는 그냥 설명이고 징수유예, 그 다음에 징수 분할 납부를 할 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봅니다. 우리 시행령 제36조에 나와 있는 거죠. 거기 있는 내용을 보면은 자, 이제 우리 뭘로 나눠지나요? 여기 보면 징수유예 기간, 그죠? 그리고 분할 납부 횟수가 정해져 있죠. 기본 부가금은 언제까지? 유예한 날에 다음 날부터, 그죠? 다음 부가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4회 이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초과 부가금은요?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12회 이내로 가능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연장을 하는데 징수기간, 유예기간 내에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돼서 이제 요 경우죠. 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 횟수를 증가시킬 경우에는 유예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그죠? 그리고 분할 횟수는 18회 그러니까 요 분할 횟수와 그 다음에 우리 기간 요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1번, 1번은 이 부가금, 부가징수에 관련 필요한 사항은 황병구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요건 맞죠? 다음 2번 볼게요. 뭐가 나왔어요? 초과부가금 나왔습니다. 자, 우리 기본 부가금, 초과부가금을 썼어요. 기본 부가금은 얼마였어요? 네, 유예 다음 날부터, 그죠? 다음 징수 전날, 개시일 전날, 네, 4회까지 가능하고 초과부가금은요. 요게 기간이 2년 12회였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추가로, 추가로 한다고 하면은 기간은 3년 18회까지 가능하더라. 그죠? 그걸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2번도 맞네요. 3번, 3번은 기본 부가금이죠. 3번은 기본 부가금이죠. 유예한 다음 날부터 다음 부가금은 개시일 전날까지, 그죠? 분할할 수는 4회. 맞네요. 4번 볼게요. 징수 유예 기간에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돼요. 쭉 봅시다. 5년 30회 틀렸죠. 3년 18회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83번 봅시다. 중요한 문제. 대기요형 경보 단계죠. 근데 뭐가 나와있냐면 조치사항이 나와있어요. 자동차 사용 제한, 사업장 연료 사용량 감축 권고예요. 그죠? 우리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가 있죠. 이렇게 나눴을 때, 지금 우리가 주의보 갔을 때는, 주의보 발령하면은 자제를 요청하죠. 실내활동, 주민 실내활동, 자동차 사용 자제를 요청하고, 경보일 때는 어떻게 해요? 실내활동 제한을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제한, 그 다음에 연료 사용량 감축 권고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보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중대경보이면요. 다 그냥 금지예요. 실내활동 금지, 자동차 통행 금지, 그 다음에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명령 하는 것. 그렇게 나가죠. 그래서 권고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뭔가요? 권고, 그죠? 이거 들어가면은, 바로 경보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네요.